포인트 밖에 안 떨어져. 한 판 더 해봅시다. 재밌다. 굳이 덕루스 너무 좋은데? 역시 답은 치속이었나? 근데 굳이 크라켄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, 해보니까. 바루스 해야지. 그리고 바루스 최고의 장점. 뺏기지 않아. 밴더한테. 너무 꼬데기라서 아무도 신경 안 써요. 왜 쟤 안 나와? 안 나오는 챔프야, 이거. 바루스. 근데 이거 그냥 기본이 제일 예쁜 것 같기도 하고. 야, 저거 봤어? 유미, 유미 트타 조합 지금 그거래. 뜨는 조합이래. 유튜브에서 그 제목만 보고 근데 왜 뜨는 조합인지는 안 봤어. 파란색 껴봐야지. 바루스 다 스킨이 그냥 그렇네. 신스킨 나와서 좋아했는데 빨리 좀 멋있게 만들어주지. 바루스 할 거야. 어, 유미가 내 팬이래. 그럼 힐 누르지 마. 오, 하늘색 괜찮은데? 이게, 이게 더 우주 같다 색깔이. 예쁜데요? 안 돼! 나 맞추지 마! 아니, 저 팬이라면서요. 이렇게 때려도 되는 겁니까? 저 유튜브 출연 극혐 많이 참고하세요. 전 올려도 됨. 어, 출연 욕심 있는데 이 친구? 오빠는 약간 재밌네. 악! 아, 이거... 아, 진짜 이거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네. 이 레벨에. 유미는 못 잡겠죠? 이거... 점프 각을 주면 안 되겠다, 그죠? 그러니까 저거 핫하다며. 근데 트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기는 힘들듯. 다 연습하겠지, 결국에는. 뭐가 핫하다 그러면 아무리 고인이어도 다 연습하더라. 와드... 아, 릴리아 이쪽! 오, 이게 안 맞아? 나이스. 아, 이거 다... 다 예측한 거죠. 아... 아... 근데 진짜 쓸 거 예측한 거지, 뭐 그냥. 뭐, 사실 놀랐음. 진짜... 걔 이상한 데 다 썼는데 소리를 쓰네. 문도 사실 팬이에요, 이래. 뭐야. 또 올라가는 거 복협이라며. 님 그거 할 거임. 님 닉네임 다 모자이크 해줄 거임. 어제 배운 오리온 자리. 이번에는 철각공 가볼까요? 사실 철각공이 더 좋을 거 같아요, 지금은. 근데 만약에 철각공을 가면은 템트리를 좀 다르게 가야 될 거 같아. 철각공이면... 피흡이 붙어버리니까. 야, 각한에... 야, 피흡 한 개 있어요? 피... 피흡 제한 있어요? 최대 피흡이 몇 프로야? 피흡 제한 있나? 피흡 제한 있나? 우와, 너무 세다. 오케이, 잡아주고. 아, 근데 이거는 내가 죽겠네요. 아이고, 아까워라. 이거 잡아줘. 오케이, 나이스. 어시 붙었고. 피흡 최대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있나? 완전 피흡 템만 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. 아이템 룬 표기상 최대 92%? 오, 할만한데? 오, 할만한데? 90%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 때렸을 때 270 뜨면은 한 거의 200 넘게 피흡 되는 거 아니야? 오, 킹론상 할만한데? 오, 나이스. 오, 미드 완전 괜찮은데? 아, 씨, 종화 때문에 선니니지 걸기 싫다. 후야! 오, 예! 아, 씨. 큐 빠졌었어야 됐는데. 아, 큐를 너무 천천히 썼어. 아, 씨, 아깝다. 이제 그러면 그거 가면 되겠지? 철갑궁 가고. 몰락을 먼저 갑시다. 아, 이게 다 피흡 템이야? 어디 보자. 이거 사면은 12%. 아, 근데 모든 피 흡혈이랑 생흡은 또 다른데? 생흡은 평탈만 터지는 거예요? 오, 망한 거 같은데요. 뺏뺏뺏뺏뺏.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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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씨. 나쁘지 않은데, 딜. 오, 뭐야. 피지 언제였어? 나 고독 사다간다! 님들. 알려줘! 아, 씨. 올 팀 아무도 없어. 지금 피흡 22에, 지금 피흡 28% 상당히 높아요. 좋지만, 이건 만족할 수 없지. 얘네가, 이 게임 40분 가야 돼. 나는 피흡 완성시킬 거야. ㅋ 아니야- 이제 맞으면서 피흡 하는 거지. 죽지 않는 거야. 어떻게- 아무튼 킹론 상 그렇다고- 간다! 끙정만, 나도 왔어. 나 왔어, 나 왔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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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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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개박했다! 아잏! 피읍 파기 도전이 죽네. 개방했다. 궁이 너무 느려. 아 저게 점프해가지고 궁을 쓰니까 유미 궁이 다 맞는구나. 좋았어. 당신네들 수법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. 이제 당하지 않아. 피읍 파기 도전이 죽는다고? 니은 니은. 그렇지 않아. 이제 보여줄게. 오 여기 보이네. 피읍 32. 좋았어. 아무튼 지금 지금 후표가 32번임. 조금만 기다려 보셈. 내 목표는 이제 피바라기를 산 다음에 히드라를 사는 거야. 그러고 여유가 된다면 피피칼날까지 사는 거지. 그렇다면 절대 죽지 않는 바루스 완성. 불사신 바루스. 아 이게 안 맞네. 아 피즈는 대박. 아 도와줘 카직스. 아니 릴리야 뭔데. 아니. 아니 씨. 어떡하냐. 도와줘. 우리 하나는 왜 여기서 나오는 거지. 개망했는데. 그러니까 잘못 세웠는데. 좋았어. 또 피읍. 좋아. 나 이제 피읍 42%다. 아 씨 아까 전판에 해볼걸. 피읍 땜. 하하하. 아 100% 피읍 도전. 전판에 해볼걸. 아쉽다. 오. 오. 아니. 어떡하. 오. 오. 아닌데 완전 좋은데. 완전 좋은데. 너무 좋은데. 너무 좋은데. 나의. 나의 작전이 목혀든 것 같은데. 좋았어. 괜찮아. 괜찮아. 맞아도 돼. 피읍하면 돼. 오케이 나이스. 유미. 아니. 길는 유미가. 아니라 요거 뭐야. 어. 잠깐만. 어디갔어. 비읍. 아니야 아니야. 너무 가까워. 너무 가까워. 아. 하이. 오우우우우우우우우. 오. 긴장라 나게죠. 비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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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비읍. 아. 나쁘지 않았는데. 아니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.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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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얘들아? 빼 빼 빼 빼 빼 근데 나쁘지 않았죠 그죠? 피 흡 괜찮았어 오 야 나 이거 이거 모았다 오케이 피바라기 나이스 지금 몇 퍼야 지금 오케이 53퍼 이제 그거 가면 되죠? 희들아 희들아 어딨어 오케이 굶주린 굶 들어가고 물리흡혈은 뭐지? 이게 흡혈도 종류가 많군요 어차피 물리흡혈이나 모든 피의 흡혈이나 어차피 평타로 다 피 흡 되는 거 아니야 그죠? 이거 15% 이거 12% 올라가면 27%니까 와 피 흡 80%까지 돼 미쳤다 와 벌써 피 흡 80% 할 생각에 너무 신난다 님들 저 피 흡 80% 오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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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직 피 흡 50%라 그래 피 흡 80%면 안 죽을 수 있어 와 피 흡 80%가 아니라 그래 이거는 92% 어떻게 찍지 최대 피 흡 뭐야 이거 한 개 더 사면 되겠네 그냥 이거 피바라기 하나 더 사면 되네 고민 해결 템 중복이 안 돼요? 왜 안 돼? 패치 됐어요? 싸웁니다! 아니! 아 에바지 하나! 어 저건 잡았네 근데 같은 템 두 개 못 사요 진짜? 왜 바뀌었대? 옛날에 막 사무대진 이런 거 했었잖아 아 이거 용 사용인데 오 나이스! 리쉬 감사염 이거 뭐 자기들끼리 치는 거는 뺏어달라고 아주 그냥 광고를 하는 거지 아 분명 킹론상 좋은데 왜 아무도 안 쓰는지 알 것 같아 어 무슨 써레니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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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완성되기 전까지 집에 안가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나의 피 흡은 지금 68% 여기 왔어 68% 피 흡 간다 아 진짜 가행까지 있네 와 이게 맞는다고? 도와줘 오 이게 맞는 건 에바지만 그치만 괜찮아 피 흡을 하면 돼 뭐지? 근데 피 흡 어디갔어 망했는데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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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꺼져 어 꺼져 유미 잡자 아니 이걸 피한다고 왔다 아 내가 못 잡았어 야 너무 구리다 야 깨달았어 너무 구리다 아 개구려 진짜 개쓰레기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수가 있구나 왜 왜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말라는지 알 것 같아 딜량 봐 운도가 딜량 1등이네 어 피시는 딜량 왜 이렇게 낮아? 근데 피지한테 그렇게 씹어먹힌단 말이야? 여러분 피 흡 100%를 해봤는데요 사실 100%도 아니고 한 80%지만 음 우린 것 같네요 우리네요 좀 생각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생각해봅니다 이럴 감사합니다.